서나 엄마 아니에요? 서나 엄마요?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미성재가 사장님이시죠? 절 알아요? 존함은 익히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누구랑 많이 닮았나 보죠? 예, 제가 아는 어떤 사람하고 아,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모습하고 얼굴은 많이 닮았는데 아휴, 실례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신데 우리 회사 앞에? 다음에 정식으로 인사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뵙죠. 아휴, 이상하네. 어쩜 저렇게 서나 엄마하고 많이 닮았지? 아, 사돈도 계셨네요. 어머님, 제가 옆에 모이면 잘 다녀오셨어요? 어, 그래. 근데 사돈은 어디 불편하세요? 안색이 형. 아, 예. 아, 좀 놀라서 그런가 봐요. 놀라다니요.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어, 그게 말이다. 회사 앞에서 서나 엄마하고 닮은 사람을 만났는데 서나 엄마요? 어, 그런데 이 차림새나 말투는 아닌 것 같은데 어쩜 그렇게 서나 엄마하고 똑같이 닮았는지 아무도 없는데. 서연이면 어떡하지? 확인된 거 아니니까 일단 진정해. 서연이가 출소 안으로 사라졌어. 어떻게 진정을 해? 왜? 그 여자가 사라졌다고 당장 뭘 하겠어? 너무 예밀하게 굴지 말고 일단 기다려봐. 내가 서연이가 어디서 뭘 하는지 금방 알아볼 테니까.